강서진 씨 되시죠? 동생 분 말인데요 찾은 것 같습니다 오빠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많다 그냥 좀 이상해 낯선 사람 와서 돌아다니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 어색한 거지 심리적인 터새기도 하고 오빠 내가 오고 나서 이 집사람들 모르겠어 이도가 행복한데 오빠만 그걸 모르네 그날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여동생도 거기 있었어요 너 누구야? 기억 못하는 거 맞네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 이제 체면치료 그만하자 이 여자 유진이 아니야 진심이 받으라고 그렇게 싫어? 왜 다들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려고 오빠는 이제 집에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내가 다 고생할 거니까 아 Iím len 아 아 아 네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